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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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알메니아 사람 미래 라고 해요 아 알메니아에서는 예레방 국립대학교 있는데 거기는 국제과학을 검고하면 한국어도 검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하고 한국어 학교에서 그냥 검고하게 됐어요 알메니아에서는 예레방 밖에 다른데 방문하셨어요? 나중에 세바노스 세바노스 혹시 알아요? 세바노스 질리죠? 세바노스 모르는 알메니아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제 아버지도 택시 갔는데 아마 아 유행할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같이 갈 수 있어요 오 진짜요? 오 그거 너무 좋은데 박영상 많이 즐길 거예요 오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일요일날 갈래요? 네 그럼 아버지한테 네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세바노스 같이 가는 걸로 세바노스에 같이 가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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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큐 하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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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간 중 태권도 네 prohibit 오늘 Curb 아멘니아에서는 보통 크리스틴 아니면 좀 느낌이 달라요 특히 어머님은 크리스틴 아이돌 가지고 싶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크리스틴이죠? 대부분 크리스틴이에요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여기도 세대 차이가 많이 있군요 예예 많이 있어요 여기 너무 좋다 와 진짜 한국에서는 보기 약간 힘든 탁 트임 이건 아멘니아 스토리스틴을 사용한 것 같아요 아멘니아 스크립투스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크로스 스토리스틴을 불러요 아멘니아의 문화적인 것 같아요 아멘니아의 문화적인 것 같아요 교회도 너무 그림 같아요 그래요? 네 멋있어요 이 돌로 지우니까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돌려받아 이렇게 다른 갠들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이것은 그 다른 사람은 이거 하면 소원하죠? 이렇게 하면 그 소원하고 같이 쳐도 그거 소원한다고 뜻이에요 이렇게 사실 아멘니아는 바다가 없잖아 근데 거의 이것만 봐도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 아 일단 물을 치고 있었다고요 아 프리미어라 그 너무 마음이 평화롭고 컴다운 되는 기분이다 하나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 뜨거워? 구... 구타? 뭐였지?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으면 돼 한번 먹어봐 어때요? 안에 뭐가 들었나? 음 안에 있는 그거 호리즈라고 해요 호리즈? 맛있어 먹어볼래 맛있어 아 뜨거워 막 구워서 더 맛있어 음 맛있어 뭔가 달달하기도 하고 바삭하기도 하고 이거 안에 들은 게 뭐예요? 인그리디언트가 뭐예요? 치즈 치즈 달달하고 약간 고소하고 이런 게 달달한 게 씹혀서 맛있어 진짜 설탕이 씹히니까 맛있어요 네 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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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는 벌써 왔어요 와 인어집 하이 하이 아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네 하이 와 이렇게 생겼구나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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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인꼬리 너란 말이면서 한국도 좋아하고 이렇게 예쁜 한국인들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사과장 인터벨스 봐 인터벨스 봐 어떤 일 하신 거예요?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 예 모바일 게임 해요 예 예 예 이거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유진 Understanding 아 어우 아 아 아 아 학교 아 오 오 요 정제 여기 네 오 오! 앙비바! 오! 앙비바! 예쓰! 예쓰! 아니 뭐 왜냐고 할까? 나머지 생각하네! 예쓰! 너 한 번 할까? 예쓰! 진짜 잘한다! 이거는 아르메니아 뮤지컬이 드라맷이고 이름은 드홀이에요. 아 드홀! 예쓰! 이거는 여자 만든거죠? 이거는 이모가 만든거죠? 예쓰! 방금 나온 아르메니아 방금 나왔어요. 아직 따뜻해요. 아직 따뜻해서 빨리 먹으세요. 빨리 먹어요? 빨리 드세요. 왜 너? 아 그 한국에 들어갈 때 다시 아르메니아으로 올 생각이 있어요? 아 나중에 또 올 수 있을까요? 또 올 수 있을까요? 또 올 수 있을까요? 아 이제 아이하고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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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요? 진짜 불렀고 해! 아! 아! 우와 이렇게 생겼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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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프라치! 아! 가니! 가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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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우와 이 빵은 어디예요? 아, 아니요? 라바시 할머니가 정말 많이 먹어요 이제 이 빵 먹어도 돼요 아, 지금 먹어도 돼요? 한번 먹어볼래? 응 어때요? 너무 맛있다 따뜻하고 맛있어 또 먹고 싶다 먹고 싶을 만큼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다 먹고 있었거든요 맛있어요 마트에서 자면 이런 맛은 없어요? 네, 달라요 아, 원래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 원래 물을 뿌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응 그래서 물을 아,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 장난치는 줄 알았어 아까 먹던 그 빵도 이제 어떻게 만들지 보여줬습니다 아, 네, 좋아요 음 아, 뭘 보네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쏠, 어, 됐어요? 어, 네 네 하 근데 완전 독해요? 네 독해요? 네 네 네 오 오 40도네 까맣게들 이건 와인이에요 아 아, 와인 아르미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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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땡큐 아라 아, 이가 나라와 조금 아르미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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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onfusion bör儿 하름럴 연습생 곯лекeta 오우 제가 준비를 하니 YA絆 ¡ oftEN ! want this 내가 지금 먹으면 좋으니까 역시 저녁에 너무 맛있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땡큐 한, 한 한, 한 한, 한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네 맛있어 음 맛있어 먹었네? 맛있어 맛있어 감자도 가지고 그래, 왜? 먹고 있어 아, 맛있어 자, 주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좋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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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는 줄 알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했어요 하하하하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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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났다가 했었지? 왜 안 났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경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은 경험했다 어떡해 꽃도 진짜 고맙고 음식도 주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진짜 미래랑 미래 가족들하고 다 미래 아버님도 감사하고 미래 친척분들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로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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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